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2천 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창수 전의교 협회장은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 장의 근거 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는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천 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언급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